XSFM입니다. I, D, W, K 불안은 커피나 담배처럼 우리를 일하고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기 때문에 백해무익하다고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게다가 불안은 기자들도 먹여 살립니다. 요즘처럼 데스크에 노니 혹은 걸음망이 없이 아무 기사나 다 올라오는 시절에는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글이 포털에 매일같이 올라옵니다. 150만 대 500 독일에 들어온 난민의 3천분의 1 1334만 대 500 작년 한해 한국에 방문한 외국 관광객의 2만 6천 7백분의 1 정도 되는 난민이 한국에서 모두 살게 된 것도 아니고 엄격한 심사를 받는 중이기 때문에 약이 된 불안에 대한 기사를 읽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포털 메인에 걸려있더라고요. 심심해서 댓글도 봤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댓글 모음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 분의 댓글을 봤습니다. 난민 추방해 주시고 우리나라 국민을 지켜주세요. 난민 때문에 제주도에 절대 다시 갈 일 없을 거예요. 이런 댓글을 쓰시던 분이 장애인 단체를 만난 대통령의 이야기를 다뤘던 다른 기사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20대의 발달장애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일하고 쉬는 이야기조차 남의 일입니다. 잠시도 눈을 뗄 수 없고 걸을 때는 손을 잡고 다녀야 하는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활동 보조인을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배려에 있어 발달장애인도 따로 고려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 많은 활동 보조 시간이 필요한데 사지가 멀쩡하다고 오히려 시간을 많이 못 받습니다. 부모나 가족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저는 그레고리 하우스 박사처럼 연신 흥미롭다고 뇌까렸습니다. 민족주의적 교육과 문화를 20대 이상의 거의 전국민이 공유하고 있는 나라. 외부에 든든한 적이 없다면 존립이 위태로운 일부 종교와 일부 정치 세력. 일배의 트래픽이 줄어들면서 거의 모든 커뮤니티 사이트로 퍼져나간 일배류의 유저들. 시간이 문제였지 배타적 민족주의와의 결탁이 유력시대였던 레디컬 페미니즘을 퍼뜨리는 사람들. 즉 남, 여, 노, 소가 공통된 불안을 공유하는 중이라니.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말고요. 불안이 왜 이리 유행인가. 무엇으로 인해 집단이 여유를 빼앗겼는가. 저희 방송이 답을 찾은 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유와 느림을 쫓아다니는 시사프로.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18년의 첫 태풍이 지나간 7월 첫 주 목요일 순서입니다. 고요한 한강변, 밤섬 앞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XSFM의 유승균 책임 프로듀서입니다. 윤세민 에디터가 앉아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불안은 벽을 쳐다보는 것도 재밌게 만들죠. 왜 그럴까 몰라.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불안감이 있을 때 시험 공부보다 벽을 쳐다보는 게 재밌고 방 청소가 재밌고 100번은 더 본 졸업 앨범이 재밌고 너 CCTV 우리 집에 몰래 설치하고 나 보죠. 한국에서 가장 불안에 많이 시달리는 축에 속할 거라고 저 역시 개인적으로 자부하는 편입니다. 그럴 때 하는 게임이 진짜 꿀맛이잖아요. 누워있으면 7시간씩 가만히 잘 있거든요. 자만 자고. 오늘은 불안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잠시 후에 미나문구 네 번째 시간에서 이야기를 하죠. 액세스몰 음향기기 섹션 광고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액세스몰 음향기기 섹션 광고와 생활 액세스몰 음향기기 섹션의 신상품들이 입구되었습니다. 오디오 프로라는 스웨덴 브랜드의 블루투스 스피커 시리즈입니다. 북궁여우님의 출연을 기념화해서 입점이 되었는데요. 박 갖다 붙인다? 근데 좋은 브랜드라는 걸 알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우습게 봤습니다. 세상에 오디오 프로가 뭐야? 가수 이름이 팝싱어 이런 거랑 똑같지 않아? 스웨덴 브랜드의 블루투스 스피커 시리즈고요. 국내에서는 생소한 브랜드인데 유럽에선 유명하다고들 합니다. 가격은 제법 비싸지만 값어치를 한다는 평가가 많아 보입니다. 좋은 평입니다. 비싼데 제가 판다. 네. 사운드 오브 스칸디나비아라는 카피를 사용하고 있고요. 디자인이 예쁘다고 써있길래 검색을 해보니까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래요? 본인 취향에 맞으시면 액세스몰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케아 매장을 처음 가봤습니다. 네. 이케아 매장이 정말 좋은 점이 있어요. 뭐요? 무조건 운동이 됩니다. 정신적으로도요? 거기는 또 길 잘 찾을까봐 배열도 늘 바꾸잖아요. 무조건 쳐 걸어야 되거든요. 익숙해졌네? 이러면서. 네. 오디오 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엔 칼로리를 많이 소모하지 않고도 음악을 듣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조립을 하지 않아도 돼요. 풀수포 게임모드를 지원하는 소니 블루투스 헤드폰을 필두로 몇 가지 제품들의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가격이 좋은 건 덤입니다. 국내 정품 마크가 붙어있는 물건 중에 최저가로 다른 물건을 찾으시면 그것을 사시면 됩니다. 네. 아니면 액세스몰을 사시고요. 그리고요. 광고 타이밍이 나온 김에 빌려가지고 잠깐 가겠습니다. 그 티셔츠. 지금 주무시면서 잠고 다진 것 같아요. 저의 요즘 말버릇입니다. 성갑이가 늦으면. 야 이 티셔츠야. 널 옵시디언 화이트 그레이야. 옐로우 네이비. 저희는 옵시디언이라고 쓰는데. 화이트 요파시 티셔츠가 두 가지가 있고요. 흰색 까만색 헤더 그레이 까만색 그알실 티셔츠가 두 개 있습니다. 그알실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나왔던 후디가 멀리서 보면 뭔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촌스러운 유저들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했습니다. 우린 촌스러우니까요. 저희가 지금 해발 한 4, 50미터쯤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마포대교를 내려봐도 그알실 티셔츠인지 알 수 있는 디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제 말은 진실입니다. 100미터 밖에서 봐도 저 티셔츠는 알아봅니다. 그런 디자인이 있고 요파시 티셔츠는 그거보단 열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었고요. 7월 14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예약 판매를 오픈하겠습니다. 토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정말이지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찍었습니다. 많이 찍었다는 뜻입니다. 결코 재작년처럼 순식간에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도 안 팔리면요. 부도를 맞이할 것입니다. 돈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원단 구성도요. 우리 MD가 말해주기로는 다들 싫어했다. 공장 사장님들이. 제가 유페인님 티셔츠 샘플 만지는 과정을 옆에서 봤잖아요. 변태 변태. 직언을 더해줘요. 지금 혼나야지. 언제 또 저런 얘기 해주겠어. 원단을 하나하나 만져보면서 평생 원단 만져본 적도 없는 사람이. 그렇죠. 엄청 까다로웠고요. 컬러, 디자인, 포인트 엄청 까다롭게 골랐습니다. 두 번 뒤집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안과 밖을 뒤집어 보면 자재가 매우 다른. 네. 아주 특이한 조합의 원단이고요. 마감하느라 고생 많이 한 윤현상 PD의 저게 헛되지 않게 빨리 팔렸으면 좋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빨리 팔릴 만큼의 수량은 아닙니다. 윤현상 PD님의 유작이 되지 않게. 양산형 시사평론 민화문구 유일하게 여유롭지도 느리지도 않은 시간. 민화문구 통권 4호입니다. 김민아 아저씨입니다. 아저씨입니다. 네. 마이크에 붙으시고요. 아저씨입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카메라를 들고 오셨고요. 네. 저는 이제 제2의 인생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해야 돼요? 직업이 없기 때문에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되는데 제2의 인생이 이제 나이를 먹어가지고 제2의 인생을 선택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더 이상 피겨스케이팅은 아닌 것 같고 피겨스케이팅은 어릴 때부터 해야 되니까. 네. 프로게이머도 힘들고요. 당장 저 내전 지역에 가서 소년병을 하기도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사진작가를 해야겠다. 사진작가. 네.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이제 한 대여섯시 되면은 마포도교 앞에 개미처럼 쭉 붙어있습니다. 해지는 거 찍으시는 분들이. 거기도 레드오션이에요. 조심하세요. 거기는 약간 낡아 빠진 레드오션이죠. 네. 중요한 건 사진작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사진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사진기를 사는 거죠. 그렇죠. 카메라를 사는 거죠.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놈의 멍청이들은 기술을 익히기 전에 장비의 돈을 다 당진한다. 저는 이제 카메라를 사는 거죠. 네. 그리하여 카메라를 사셨고. 네. 카메라 샀으니 뭐라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찍으려고 갖고 왔는데. 우리 사무실을 찍고 계세요? 네. 뭘 제가 여기서 얼마나 찍겠어요. 그 옛날에 DSLR 유행할 때 있었던 많은 비극 중에 하나죠. 뭔데요? 그러니까 직장생활이 너무 폭폭해서 DSLR을 하나 샀는데 한 달 정도 지나도 사진을 정리해보니까 출근길, 사무실, 퇴근길, 출근길, 사무실, 퇴근길.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 직장생활이 너무 무료해서 디카를 산 다음에 샤이니 팬이 된 사람들이죠. 그렇죠. 물론 가산을 탕진할 정도의 카메라를 샀다는 게 문제지만. 저는 집. 집만 있어요, 사진에. 아, 집이요? 그렇죠. 집도 집만 있어서 결심했어요. 이거는 집만 찍어갖고 될 일이 아니다. 그렇죠. 매크로렌즈를 사야 된다. 무슨 소리야. 집을 더 자세히 찍겠다. 집에 있는 물건을 찍어야 된다. 집을 찍는 걸로는 승부가 안 난다. 나중에 디카가 아니라 현미경으로 발전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물건을 최대한 찍기 위해서는 매크로렌즈 있어야 된다. 곧 집에 있는 모든 변균을 찍게 돼. 김민희 아저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도 자신들이 1년 동안 해왔던 것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짚어보고 뭔가 칼을 댄 듯이 보입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 몸살이 나갔고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고. 그 짧은 시간 사이에 어떤 놈들이 그랬는지 침해설 퍼뜨리고. 그렇죠. 또 보수 언론이 쭉 쓴 거 보면 거기 그게 자기들도 알긴 알지 않습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그런데 또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나이가 좀 있으신 거는 맞고. 나이가 있으신 분이 그렇게 경무에 시달리시는데 당연히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건강이 안 좋다는 수준이 그냥 가끔 우리가 과로하면 안 좋은 수준 같고 우리가 엄청난 권력의 문제가 생긴 것처럼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거기 주치의도 있고 건강관리도 해주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건강관리는 최고 수준으로 해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면서 또 대통령이 청와대에 혼자서 모든 걸 대통령 혼자 다 하는 건 아니니까. 대통령이 좀 쉬면 다른 참모들이 또 땜빵할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결정을 대통령이 해야 되겠지만. 청와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개명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렇죠. 행정부의 순회들이 거기서 일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아까 인트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들 사이에 많이 퍼져서 보는 뉴스일지라도 약간 악성 뉴스들은 누군가 처음에 만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계속 물어봐야 되는 거죠. 현송월 죽었다며. 황병소 죽었다며. 김정은 죽었다며. 웃기지도 않아. 김정은이 처음에 통풍인 것 같다 그러더니 죽었대. 참내 전국의 통풍인 여러분. 통풍 아프죠. 그걸로 죽었어요? 당신? 안 죽는다고. 죽을 것 같이 아프긴 하죠. 물론 통풍 환자가 불로장생하진 않지만. 죽을 것 같이 아프는데. 언젠간 죽지만. 나는 죽는 줄 알았어요. 내가. 그렇죠. 나는 세상에 발이 아파서 사람이 죽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처음에 해봤어요. 제가 통풍 처음 걸렸을 때만 해도. 트위터 한참 열심히 하던 때였거든요. 2012년인가 11년인가. 그때 한참 음악할 때라. 팬들과 소통한답시고. 그런데 혼자 누워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아플 땐 뭘 해야 되죠? 혼자서 새벽에. 돈이 없으니까 병원은 못 가잖아요. 새벽에. 못 가죠. 그러니까 술을 더 먹습니다. 그러면 더 아프죠? 안 되죠. 그러면서 발목이 부러졌나? 이러면서 트윗을 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아파서 못하려는 거예요. 빌목이 부러진 것 같습니다. 동풍은 아프지만 사람이 죽진 않아. 황병소도 안 죽었고. 현송월도 안 죽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치매 안 걸렸어. 아무튼. 정가대는 바빴어요. 보수 언론이 약간 계속 그 건강 문제에 대해서 뭔가를 쓰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도 그렇게 과감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이 덧글 다는 사람들이야. 침해설도 하고 사망설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조선은 할 수 없는데. 조선일보 팔면봉이라는 코너 있습니다. 제가 엄청 좋아하는 코너죠. 뭐예요? 저한테 팔면봉 쓰라고 그러면 제일 잘 쓸 수 있는데 조그만 코너인데 항상 세 개 정도의 무슨 짧은 문장이 들어가요. 세 개의 주제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아주 세 개의 짧은 문장으로 어떤 핵심을 쳐야 되기 때문에 비아냥, 빈정거림 이런 걸로 주로 채워요. 아, 이거. 제일 좋아요, 그거. 거기 뭐라고 썼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몸살이 났다. 그랬더니 거기다 몸살이 날 정도로 경제가 안 좋긴 안 좋은 모양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팔면봉만 모아도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예술 작품입니다. 사실 조선일보는 사실 타격 지정을 나름대로 잘 짚은 거죠. 네, 그러네요. 최근에 경제 문제 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얘기들이 오가고 신문이 엄청나게 써대고 사실은 작년부터 경제 문제를 얘기했는데 보수농은 그런 끝에 온갖 논쟁 끝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수석을 바꿔버렸죠. 그렇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에는 경제수석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네. 이게 비서관이 있고 행정관이 있고 그다음에 비서관 위에 있는 사람이 수석비서관이고 그걸 줄여서 그냥 우리가 수석 이렇게 부르는데 그중에 경제수석이 있는데 그동안에 홍장표 경제수석이었는데 네, 학자 출신이죠. 네. 이 사람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라는 게 또 있어요. 네. 여기에 소득주도성장특위의 위원장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네. 거기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설계하시고 구체적인 정책 제안 이런 거에 전념하시라. 김영상, 김대중의 시대 같으면 이걸 좌천이라고 했을 텐데 저는 그냥 전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리더의 역할, 구심점의 역할, 여왕벌의 역할을 시키다가 지금 정책 개발하는 참모의 역할로 바꾼 거죠. 그렇죠. 이게 어떤 조타수의 역할을 하다가 배로 따지면 키를 잡는 역할을 하다가 키를 잡고 그다음에 빨리 가판 치워라. 무슨 대포에 빨리 탄화를 장전해라. 그렇죠. 노를 저어라. 잭스 페로우가 쫓아온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어떤 전문 분야로 백종원으로 더본코리아로 보냈는데 그런 형태로 보내버리고 그러면 경제수석이 비었으니까 누구를 데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윤종원 주 OECD사. 백종원 아니고 윤종원. 윤종원 주 OECD 대사를 신인 경제수석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원래 일자리수석이라는 자리가 또 있는데 일자리수석이 반장식 수석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집에 보냈고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 정책실장 바로 밑에 있는 정책기획비서관을 일자리수석으로 또 임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혁신수석이 하승창이라는 전설의 인물이었는데. 네, 전설의 인물. 사회를 많이 혁신을 시키지 못했는지 이거 이름을 시민사회수석으로 왕년의 이름으로 다시 바꾸고 이게 참여정부 때 있던 직인데. 그래서 시민사회수석으로 바꾸고 우리 이용선이라는 경실련 출신의 분을 또 시민사회수석으로 임명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분은 좀 술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요? 왕년에 음주운전을 두 번 하신 걸로. 두 번이면 뭐 출마할 만하네요. 아니, 그런데 청와대에 일 안 시켜주는 가이드라인에 음주운전이 들어있긴 한데 최근 10년 이내에 걸린 사람은 안 시켜준다는데 10년 이상 되셔서 기준은 통과하신 걸로. 네, 그래서 저는 전직이라고 주장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런 분들이 경제수석 정도를 제외하면 경제수석급 되는 사람들은 나중에 장관으로 가든지 아니면 청와대에 계속 남아있든지 배를 타고 계속 같이 가는데. 지금 그 다음에 나온 자리들 있죠. 소득주도성장, 특위위원장, 일자리수석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 선거가 있으면 대거 여당으로 가죠. 그냥 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게다가 음주운전도 있어요. 공천 받기 좋게. 두 번이면 뭐. 주로 음주운전을 하면 공천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그게 아니라는 걸 저희들은 당연히 저희들도 아주 무식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음주운전을 한다고 어떻게 공천을 줘. 그런데 사람 데이터를 만 번도 더 보면 음주운전이 가점 아니야? 제가 방금 그 이해를 한 거예요. 그걸 하셔가지고 데이터 세션을 하셔가지고. 헷갈려줘서 그렇습니다. 보통 이런 논의를 할 수 있죠. 음주운전을 받은 사람이 모두 공천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공천을 받은 사람들은 음주운전을 했다. 우리가 수학을 아무리 안 들어도 그렇지 첫 번째 단어는 넘겼거든. 여러분들이 공천을 받아보세요. 술 먹고 싶습니다. 물론 공천 안 받아도 술 먹고 싶지만 여러모로 술은 먹게 되니까. 아무튼 윤종원 주 OECD 대사. 이 갈아버린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6월 27일 날 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라는 걸 하려고 했거든요. 이 얘기는 1차 규제혁신 점검회의도 언젠가 있었다는 거죠. 규제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 규제혁신을 1차에서 뭘 할지를 다 꺼내서 얘기해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좋은 경제정책 하기 위해서 규제라는 게 좋은 규제도 있지만 시대에 안 맞는 낡은 규제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바꾸기 위해서 한번 다 얘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2차 회의를 할 때 해결책 갖고 오세요.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 2차 규제혁신 회의를 며칠 전에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3시간 남겨놓고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갑자기요? 바로 직전에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몸살로 알아두은 거죠. 건강상의 이유로 취소가 됐던 건가요? 그런데 그게 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한 반 신임 수석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걸 나타내면서 윤종원 수석한테 장학력이 강하시다면서요. 이렇게 성대모사를 해야 되는데 하하하하 윤종원 수석은 장학력이 강하시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대모사를 제가 연습을 해야 되는데. 비슷하네요. 제가 좀 그런 거 약간 박근혜 이러면 장학력이 강하시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특징을 굉장히 잘 잡으셨네요. 이명박은 장학력이 강하시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있어요. 제가 무슨 누구처럼은 못하지만 배치수처럼은 못하지만. 그래도 괜찮으시고요. 아마추어 수준에서 제가. 제2의 인생을 그쪽으로 가보시는 거예요. 아 그래 성대모사로? 김민아 성대모사 제가. 일단 촬영보단 돈이 덜 들어요. 이건 근성으로 연습하면 되니까. 아무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윤종원 수석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행시 27회인데 27회는 83년쯤에 시험을 봤을 겁니다. 가급공무원이라고 하죠. 일반직 공무원으로 더 올라갈 곳이 장차관밖에 없는. 그걸 찍은 지도 5년이 넘은 기수입니다. 이러면. 그런데 그때까지 버티고 있으면 그 기수에 계속 버티고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다 친구예요. 몇 명 안 남았기 때문에. 그중에는 은성수 수출입은행장, 변종립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권평호 코트라 사장, 김낙혜정 간세청장, 정만기전 산통자부 1차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인이에요 라인. 윤종원 한 사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학자, 시민단체 이런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걸 한번 짚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압니까 사실. 구중분거래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리 안 잡고 어떻게 아냐고요. 또 인트로 같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 면책조항. 마치 무슨 옛날 게임에서 FBI 워닝 나오는 것처럼. 미나 문구는 김미나 워닝. 김미나는 앞으로 한 시간 동안 말하는 것을 주로 모릅니다. 몰라죠. 모르죠.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청와대 아는 사람. 어떻게 아세요 내가. 그렇잖아요. 물어볼 수도 없고 가서. 1절만 해요. 대통령한테 왜 이렇게 하셨어요 물어볼 수도 없으니까. 다만 제가 이거 들으시는 분들보다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신문을 열심히 본다고요. 제가 그거 하나 있다고요. 그래서 공개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주로 이렇게 되면 정보에 접근할 수. 보통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정보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를 만들고 그 스토리대로 뭔가 생각을 하려다 보니까 그 음모론이 되기도 하고 얼토당토하는 프레임이 되기도 하는데. 그렇죠. 그런 거는 사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그런 걸 최대한 지향해서. 하여튼 이 공개된 정보들을 좀 이렇게 순서에 맞춰 나열하는 정도로 우리가 한번 추리를 해보일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덧 네 번째 듣는 김민아 아저씨의 면책에 대한 선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김민아라는 분이. 되게 많은 거라는 거 아니야? 지금 좀 청취자분들은 일단 지금까지는 난 들은 게 없다. 여러분 죄송하고요. 제가 뭐 이렇게 뭐 한다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맥락을 잠깐 짚어봐야 되는데 지난해에 우리가 한 100년쯤 된 것 같지만 2017년 5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을 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탄생을 했죠. 탄신하신 게 아니라 태어나신 게 아니라 대통령이 딱 됐는데 대통령이 될 때에 여러 가지 경제정책에 대한 공약도 있고 앞으로의 포부도 밝히고 했지만 당장 해결해야 됐던 문제가 최저임금 인상 문제였어요. 시작하자마자. 왜냐하면 6월 달 되면 이제 공식 회의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장학력을 보여줄 찬스였죠. 네. 7월 달에는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약간 무리를 해서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정권 초부터 시작한 지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인상이 너무 공약이 무리했던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누군가는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정권 시작 초기 한 달 지났는데 벌써부터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해준다고 그랬는데 벌써부터 밑장으로 휙 뽑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시작은 상큼하게 가야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과격하게 올렸는데 15% 올렸는데 그래서 보수 언론들이 그때부터 망국론을 쓰기 시작해요. 온 도배를 합니다. 최저임금을 너무 많이 인상해가지고. 솔직히 얘기하면 진보 언론도 망국론 비슷한 것을 썼습니다. 이거밖에 안 올렸다고.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진보 언론은 이거밖에 안 올렸다고 쓰진 않고 잘했다고 썼는데 누가 그거에 대해서 서운함을 표출했냐면 노동계들이 그냥 만 원 해주세요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약간 뭐랄까 일동의 전술성 뻥이었지. 제가 민중의 소리를 좀 고만 봐야 되겠어요. 아 그게 진보 언론이구나. 요즘에 진보 언론 그러면 한겨레나 경향 이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아 민중의 소리. 그렇죠. 민중의 소리는 노동계의 그 얘기를 이제 실었을 테니까. 진보란 진짜 보수. 네. 아 진짜 보수요? 요새는 진짜 보수는 이외창 이러던데. 80세 이외창. 아무튼 그걸 해갖고 최저임금 인상했고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망하냐면 최저임금이 너무 극격히 인상되면 자영업자들이 무너진다. 알바들한테 월급을 못 줘서 무너지고 그러면 결국 알바들한테 월급을 주고 싶은 사람은 자영업이 망하게 되고 그다음에 알바들한테 월급을 못 주니까 그냥 자르면 알바가 망하게 되고 그렇죠. 알바나 자영업자 둘 중에 하나는 망한다. 그 논리가 깔려 있죠. 건물주와 프랜차이즈는 건드리지 마라.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그러면 너무 우리가 시작할 때 과격하게 한 방 치고 가기에 좀 그러니까 약간 쿠션을 좀 마련해 주겠다. 그래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걸 주기로 했어요. 그렇죠. 최저임금을 올리는데 고용을 정직하게 하시고 4대보험 주시고 이런 모범적인 분들에게 그런 자영업자들에게 정부 돈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 임금 인상금에 해당할 것으로 우리가 계산되는 만큼 그걸 주겠다. 여러분 빨리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 받아가셔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플래카드 많이 납붙였어요. 네. 그거에 갖고 또 임금 인상분을 세금으로 보존해 주는 게 어딨냐고 또 아주 엄청났습니다. 보수 언론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방선거까지 갖고 왔어요. 그 프레임을 계속. 네. 국민한테 돈이 세금이 돌아가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계속 이뤄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이게 지방선거 직전까지 계속 보수 언론들이 문제를 삼고 자유한국당도 주요 슬로건이 그런 거였잖아요. 원래 처음에는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였는데. 네. 너무 종북 얘기다 해가지고 막 비난하니까 경제도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로 바꿨잖아요. 참 그 자유한국당 뒤에 이거 카피 바꾸는 거 있잖아요. 그 담당자 귀 참 얇아요. 홍준표 찍으면 자유민주주의 지킨다. 그 맞네. 홍준표 찍어갖고 자유민주주의 지켰네요.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자유한국당들이 계속 손 들고 물어보고 최저임금 인상. 왜냐하면 이제 올해부터 적용이 됐으니까 올해 적용이 돼갖고 또 자영업자들이 실제로 망하고 있다고 보수을 막 썼어요.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도 안 받아가고 있다 아무도. 실제로 초기에는 집행률이 낮았습니다. 지금도 집행률이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20%가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걸 가지고 계속 쓰고 자유한국당들이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장하성 정책실장한테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큰데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런 걸 계속 물어보고. 그리고 보수 언론은 청와대 내 소득주도 성장의 어떤 견인차가 장하성 정책실장이다. 학자 출신들. 사실 학자 출신이라고 하는 건 그게 깔린 거죠. 현실을 모르는 선비들. 책상머리에 앉아갖고 펜떼 굴리는 사람들이 아주 이상주의에 쩔어가지고 이런 소득주도 성장 같은 아주 이상적인 얘기나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망하고 있다. 아주 우리는 현실적인 그러한 솔루션이 필요한 거다 지금. 현실적인 솔루션은 원래 하던 대로 대기업 중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가끔 가다가 10년, 15년 전에 참여정부가 겪었던 상황들하고 비교해 보면 재미있는 게 많은데요. 그 보수 언론이 지금 이 정책하는 거 잘 안 되지 않겠느냐. 외부 인사. 그땐 코드 인사란 말 썼죠. 그렇죠. 코드 인사를 데리고 와서 뭐 하는 거냐. 솔직히 코드 안 맞는 사람들 너무 많았는데. 이현재, 김준표. 그런데 코드 인사를 데리고 와서 뭐 하는 거냐라는 말을 사설에 계속 쓸 때는 보수적이고 싶은 국민들 보라는 것도 있지만 고위공무원 사회 내부에서 동요하라는 의미도 되게 컸단 말이에요. 그렇죠. 고위공무원들도 줄 잘 서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정부 말 안 듣는 게 좋아 라고 자꾸 찌르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이 정부 말 듣지? 정권이 혹시라도 바뀌어봐. 너네 적폐된다. 이거를 또 계속 썼어요. 너네 이제 공천 민주당밖에 못 받아. 그런데 너네 경북 출신이잖아. 문재인 정권 지금 무슨 국정교과서 만드는 데 협력했다고 다 잡아갔지? 정권 바뀌어봐라. 너네 소득주소 성장했다고 잡아간다. 이렇게 써요. 물론 이렇게 노골적으로 쓰진 않았지만. 그걸 해석해보면. 아무튼 그런 불안감들이. 노골적으로는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미가요를 불러. 노골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문장에 쓰이는 거죠. 너네 다 잡아간다. 그렇구나. 너네 다 잡아간다. 잡아가진 않죠. 소득주소 성장했다고. 그런데 아무튼 이거를 갖고. 사실 또 지금 코드 인사 얘기했지만. 장하성 정책실장이 그렇게 따지면 소득주소 성장의 무슨 엄청난 신념을 가진 사람이냐. 화신이냐.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소득의 천사. 장하성 정책실장 원래 전공은 소액주주 운동이거든요. 너무 대기업의 이런 주식 이런 거를 총수의가가 다 이렇게 저렇게 차명이나 특수관계인이나 이런 걸로 다 먹지 말고. 우리 소액주주들이 다 원리 원칙대로 다 나눠 가지면 경제민주화도 되고 기업도 학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참 좋다. 이 운동을 김상조 교수랑 같이 쭉 해온 거 아니에요? 행동주의 주주 운동이죠. 이런 거가 전공이고 사실 소득주소 성장처럼 거시담로는 잘 안 다루셨는데. 그리고 또 문재인 정권이랑 정치적 결도 사실은 조금 달라요. 원래 이분은 안철수 쪽을 많이 지지하시고. 그랬죠. 초창기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정책실장으로 품어준 게 나름의 탕평의 의미도 있는 거죠. 매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장하성 정책실장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자리가 이런 경제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키를 쥐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의 무슨 이런 기수처럼 묘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저는 보는데. 그럼요. 어쨌든 그래서 장하성 실장이 뭐라고 대답은 해야 되니까. 퇴제인금 인상 부작용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2018년부터 급격한 인상분이 적용이 됐는데. 이 얘기할 때가 4월 5월 이런데. 4개월 5개월 했는데 부작용이 벌써 분석이 되겠어요. 내가 월급을 4개월을 받아보니까 아주 돼지겠다. 아니 자영업자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통계치도 안 나왔잖아요. 내년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내후년에도 나오고 그래요. 이렇게 장하성 정책실장이 얘기를 한 며칠 후에 김동현 경제부총리가 또 국회에 나갔어요. 국회 기재위에서 자유한국당들이 또 물어봤죠. 장하성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김동현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의 인상이 임금과 고용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여기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악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조선일보 귀가 커집니다. 오호. 프릭션. 기스 났네 저기.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직 연구결과나 이런 것이 나온 건 아니지만. 저의 직관과 경험이.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느낌적인 느낌이다. 직관과 경험이 뭡니까 이게. 아니 최저임금 이만큼 올려봤던 경험이 있었나 봐요. 딴 나라에서. 딴 나라의 사례들이 있는데 그걸 연구해봐도 딱히 뭐가 확인되지는 않아요. 다른 나라 경제부총리를 해본 경험이 없는 이상. 아니 연구를 이 학자들이 해봤는데 악영향을 조금 준 것 같다는 사람도 있고 별로 악영향 없는데요라는 사람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정확히 확인된 바 없다요. 임상 결과가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개연성은 있다는 의미였겠죠. 자기 생각에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럼 경제부총리인데 국회에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정부의 기조는 그게 아닌데.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김동연은 그게 됩니다. 뭐지? 잠수함의 앵무새. 잠수함의 카나리아? 그런 게 됩니다. 보수 언론이 엄청나게 김동연만이 현실을 알고 이 정부에서 김동연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고 엄청나게 써대요. 나머지 다 담배 피고 김동연만 안 핀다. 이런 식인 거죠. 아이코스 핀다. 김동연의 피해는? 잠수함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사람은 모르는데 카나리아가 안다는 거예요. 탄나리아인지가. 앵무새지가. 그리고 저거 연탄가스 마시고 먼저 죽는 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죽으라고 그러는 건가? 김동연은? 그런데 아무튼 김동연 부총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뭐가 일어났냐면 통계청이 올해 1분기 가계소득의 통계를 발표를 해요. 올해 1분기에 가계소득이 각 소득 구간별로 못 사는 사람부터 잘 사는 사람 가구까지 어떻게 변했는지 작년에 비해서. 그런데 하위 20%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가계소득이 악화됐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통계치에서. 그게 나왔으니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죠. 이게 왜 이런 거냐 일단. 알아봐야 되고 대책은 뭐냐. 그런 걸 얘기해야 되니까 청와대로 다 불렀습니다. 정제부총리부터 시작해서 청와대 참모들께서 다 불러서 대통령 앞에서 다 까놓고 얘기해봐. 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이게 일단 통계치가 그냥 이렇게 나온 걸로만 갖고 얘기하기는 좀 섣부른 감이 있다. 왜냐하면 이게 또 통계치가 이렇게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 이렇게 된 건지에 대해서. 가구별 소득인데 하위 20% 가구라는 성격은 뭐냐 이게. 예를 들면 1인 가구일 수도 있는 것이고 다인 가구일 수도 있는 것인데 아마 1인 가구가 많을 거예요. 1인 가구의 소득이 악화됐다. 그러면 1인 가구의 경우는 뭐냐. 1인 가구는 뭐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청년층인 거잖아요. 사실 원룸에 살고 있고 이런 사람들. 그런데 사실 1인 가구의 요즘에 다수는 청년층도 있지만 노인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노인층이 노동시장에서 탈락하고 그 사람들이 하위 20% 가구에 일부 집중되고 청년층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니까 청년층 중에 알바하는 사람들. 불안정 노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위 20% 가구에 몰려서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났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큰일이다 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는 한 번 다른 통계든지 다른 걸 면밀히 보자라고 얘기했는데 김동연 부총리는 여기서 거품을 물었습니다. 아이고 최저임금 인상이나 이런 정부의 정책 기조가 일부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꿔야 된다는 취지로 의지해서 들이받아요. 김동연 부총리가. 야 카나리아의 날갯짓이 아름다운 것이죠. 빠삭빠삭하고 조선일보 조중동 감동하고요. 553이 반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예를 들면 제가. 553이 반. 비둘기. 도시의 추물이 된.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보수 언론이 볼 때 만약에 이런 정부 정책의 이견을 부총리가 얘기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권이 부총리를 바꿔버리면 거의 이거는 정말 준비된 덫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이견을 얘기하면 코드 인사 아니어서 막 자르는구만. 이렇게 되니까 저는 그런 맥락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더 얘기한 걸 수도 있다는 혼자만의 생각은 갖고 있는데. 네. 개각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 정황상. 그러니까요. 김동연 경제 부총리는. 조금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왜 그랬는지는 김동연 심리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저도 살짝 동의해요. 우리 선거방송 때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 나 혼자 자유한국당 의원이니까 내가 당선되면 중앙정부에서 눈치 봐가지고 나한테 예산도 많이 줄 거라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호남 어딘가요. 동호가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 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바로 이제 언론들은. 야 이거 청와대 내의 경제정책의 어떤 주도권이 장하성 대 김동연 구도이다. 장하성과 김동연이 파워게임 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신문들은 난리 났습니다. 장하성 라인과 김동연 라인이 이 모든 이 나라의 모든 경제정책에서 충돌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신나는 거 있으면 일단은 게임 구성을 해놔요. 종족 두 개를 상정하고 갑자기 밸런스를 맞춰요. 유니트를 배치시키면서. 그렇죠. 그런데 이런 맥락은 있어요. 관료 출신들하고 비관료 출신들의 생각과 행동 패턴이 다른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 출신들의 청와대 참모하고 관료들하고 지금 이제 무언가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것까지는 사실인데. 그런데 아저씨의 표현하고 봐도 온도차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게 뭐 장하성 라인하고 김동연 라인이 파워게임을 한다고. 이게 초한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가 살짝 마찰이 조금 있나 싶으니까 재빨리 엄지경 씨가 달려가서. 지금 이 싸움의 밸런스는 5대 5라고. 시즈탱크 빨리 시즈모드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다음 날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또 무슨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기업 효과가 90%다.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는 혁신성장에 매진해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사실 김동연 입장에서는 약간 물먹은 거죠.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당신은 혁신성장이나 챙기시오 이런 거니까 당신 할 일이나 하시오 이런 거고. 숙제했어? 최저임금 인상은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또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긍정적 효과가 90%. 그게 근거가 뭐냐 이거죠. 보수언론들이 막 쓰기 시작합니다. 근거가 뭐지? 그리고 기자들이 손 들고 물어봐요. 근거가 뭐냐? 처음에는 청와대가 제대로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게 우리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게 있을 거 아니냐. 그냥 그렇게 알아들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분석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뭘 보고 하셨습니까? 굴어치는 거 아닙니까? 밑장 빼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서 계속 뭐라고 뭐라고 했어요. 집회가게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발표를 해줍니다. 홍장표 당시 경계수석이 나와서. 교수님 출신이니까 설명을 잘해줘요. 통계청이 가구별 소득을 계산하는 자료를 만들었을 때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쭉. 조사를 해가지고 표를 쭉 만들었을 텐데 로우 데이터가 있는 거죠. 이 로우 데이터라는 건 가계별 소득으로 최종적인 결과물을 만들게 했지만 애초에 조사를 할 때는 개인에게 물었겠죠. 개인별로 물어가지고 그걸 가구로 만들었겠죠. 이 개인별 자료를 가지고 근로자가 아닌 가구를 제외한. 왜냐하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건 당연히 근로자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니까. 임금을 받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제외한. 임금을 받는 사람만. 그렇죠. 그렇게 따져서 개인별 소득을 분석을 하니까 하위 10%는 소득이 증가가 미미하거나 증가가 없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인구 고령화나 이런 거 같이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하위 10%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나머지 90%의 노동자층에서는 소득이 올랐고 양극화도 개선됐다. 그 얘기를 한 거다. 그리고 이 자료를 계산한 것은 한국노동연구원과 보건사회연구원이다. 국책연구기관들이 조사를 한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보수 언론들이 아니 최저임금 인상의 주요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영업자와 우리가 그동안 계속 떠들었듯이 실직을 한 사람들인데 최저임금 인상을 갖고 알바가 잘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쏙 빼놓고 지금 최저임금 인상의 90%가 긍정적 효과라고 하면 그건 말이 되느냐 홍장표가 대통령 속인 거 아니냐 통계 조작 아니냐 통계는 원래 거짓말 아니냐 해석하기 나름인데 이게 보수 언론이 힘들어요. 옛날보다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정부 깔려면. 이번 정부 들어와서 무건소행 끝내 스님들처럼 질문 참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엉망진창이 돼요 얘기가. 명쾌한 설명 엉망진창이 됐다. 아니 근데 재미있는 논의네요. 근데 이것도 또 학자들끼리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걸 이 데이터를 이렇게 재가공해도 되는 건지. 왜냐하면 그건 이제 학문의 영역에서. 애초에 통계를 작성하는 의도와 목적과 맥락에 맞게 해석을 해야 사실은 정확한 건데 이 숫자만 해가지고 다르게 가공을 하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조선비지가 해가지고 한 번 욕을 먹었는데 조선비지의 어떤 기자가 이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난도질을 해서 이게 소득 분배가 90%가 개선된 게 아니라 왕창 망가진 거다. 근데 학자들이 교수님들이 보니까 조선비지가 기사를 이렇게 썼는데 이대로 하면 우리는 지금 엄청난 경제 위기다. 근데 그런 성장률이 3%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예상 성장률이 3%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나왔지? 그래갖고 그것은 기자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전혀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그냥 통계를 주물러갖고 그렇게 된 거다라는 결론이 나고 그거 갖고 한 번 해프닝이 있었어요. 그런 식의 삑사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계를 이렇게 재가공하는 게 맞냐 틀리냐의 논쟁은 있습니다. 다만 그것도 홍당표 수석이 이렇게 가공한 것이 홍당표 수석이 한 건 아니죠. 이 국책연구원들이 이렇게 가공한 게 있을 수 있는 범주 내다라는 게 대략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런 지적을 하는 건 학자들의 소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데. 그렇죠. 청와대라는 것은 대통령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로우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으면 연구원들이 보고 실장들이 해석하고. 그렇죠. 그 위에 다른 연구원들이 해석을 하고 수석들이 해석을 모으고 그걸 중지를 모아서 대통령한테 전달을 한다는 거죠. 대통령이. 그렇죠. 대통령한테 그걸 엑셀 파일을 툭 주면 대통령은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새끼 변호사처럼 하나하나 다 보면 죽어요. 그럼 치매가 맞죠. 그럼 맞네 이거. 황병소 왜 살아있어. 누가 되살렸네 어떤 놈이. 5천만 셀을 다 보고. 황병소 복제인간인가 보다. 황병소가 북한에 100명쯤 있을 수 있어요. 여하튼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얘기가 길잖아요. 통계가 어쨌느니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렇게 클리어하게 정리가 안 되고 지금도 보수 언론은 거의 지금 보수 언론은 홍장표 수석이 속인 게 맞다라는 칼럼을 가끔 써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면 또 기니까 얘기가. 그러니까 홍장표 수석이 제 생각에는 마음속으로 아마 포기를 했을 거예요. 그냥 난 속였다. 나도 그런 기사를 많이 보다 보니까 나는 사기꾼이다. 거짓말장이구나. 내가 모르는 능력이 나에게? 이런 재능이 나에게? 중앙일보 홍장표 국내 출신 교수 이거. 어디 유학도 안 간 교수 이거. 전문성 없다고 쓰고. 중앙일보는 유학 안 가면 사람 취급 타요. 아주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런 거 막 쓰고 홍장표 수석 많이 슬펐을 텐데. 어쨌든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애초에 90% 발언 자체가 잘 보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근로자들에게는 어쨌든 노동자층 중에 이렇게 90% 이 통계 내에서 보면 90%의 노동자들에게는 긍적이 효과가 있지만 나머지 근로자가 아니거나 이 통계에서 그다음에 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대책을 세워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원래 이 얘기였죠. 네.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21세기 초반수법이라는 거예요. 일단 주제의식을 비틀어버린 다음에 내부 분열을 획책한다고요. 그냥 그런 흔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그다음에도 몇 가지 통계 지표들이 쭉 발표가 되는데 하나같이 상황이 안 좋은 건 맞아요. 문제는 청와대는 제가 말하는 것처럼 해석해서는 안 됐다는 거였습니다. 지표는 안 좋으니까. 네. 이 어떤 청년 실업 그다음에 고용 그다음에 수출 그다음에 무슨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안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이걸 또 왜 안 좋았냐를 따지는 건 문재인 정권의 1년도 안 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냐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을 해서냐. 1년이 뭐예요? 지금 3개월이죠. 3개월. 소득주도 성장을 그냥 얘기해서냐. 구체적으로 뭐 한 게 있다고 사실. 그래서 안 좋아진 거냐 아니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해서냐 또는 세계 경제가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보수론은 이미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경제가 망했다라고 이미 다 쓰고 있고. 오울도 썼어요. 쉬면 안 돼요. 경제부 기자들은 다른 거 쓸 것도 없고 언제. 그 생체 실험이라고 썼어. 생체 실험. 대한민국을 소득주도 성장 논자들이 생체 실험을 해가지고 지금 몸이 고장났다. 생체 실험해가지고. 뭐 비유를 해도 그렇게. 그러니까 시약을 잘못 넣었다. 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검증되지 않은 약을 투여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뭐 참 기분이 좀 그래요. 그러면 사실 통풍약이 좋은 게 새로 나왔다고 정형외과 의사가 나한테 처방을 했는데. 그러면 김민하 씨하고 저는 그냥 뛰어가요 일단. 내가 먹고 죽지만 않으면 된다. 그리고 원래 먹는 약은 하루 3번 먹어야 되는데. 지금 주는 약은 하루에 한 번만 먹으면 돼요. 아 진짜? 네. 알이 커요? 알이 큽니다. 그냥 용량 두 배 아니야? 뭐 그렇진 않을 텐데. 소화 안 되고 막. 좋은 지적인 게요. 소득주도 성장 안 하겠다고 하면 김민하 씨가 말한 대로 예전에 하던 거 하자 아니에요? 네. 살 전 대로 살자. 네. 보수일간지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따라서 검증 안 된이라는 단어를 막 쓰는 거고.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얘기를 광고를 듣고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 저는 이제 김민하 씨하고 방송할 때마다 늘 우리 박판규 변호사가 그리워요. 아 그 할 말만. 그 아니 그 저 딱 두 번째 공판 나온 변호사처럼. 에이퍼 50장에 딱 들어와가지고 연락 빨리 있잖아. 우리 지금 40분 동안 뭐 했어. 40분이나 했어요? 이게 몇 줄이야 지금. 40분이나 했어요? 20분도 안 남았어요. 광고도 보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15 전화영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매일매일 25분 통화해봐요. 굿! 퍼펙트15 오늘 면세점에 들릴 수 없다면 XSFM Fragrance Store를 만나보세요. 이 차가 추천드에 달린다. XSFM Fragrance 추천합니다. XSFM fragrance 돌아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홍장포 경제수석을 소득지도성장특위원장으로 보냈고 보수 언론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김동연 라인과 장하성 라인을 갈라치기를 해서 내부 분열을 하려고 시도를 했고 그 사이에 홍장포 경제수석이 들고 나왔던 통계자료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말을 뒤집어서 주제의식을 비틀어서 시비를 걸었던 이야기 겨우 이 얘기했는데 40분이 지났고요. 김민하 씨가 나머지 이야기를 해 주실 거예요. 적절한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좌평. 역시 백수예요. 쯤에서 과연 소득지도성장이 뭐냐 그러면 이게 생치실험이라고 그러고 유학도 안 간 사람 얘기하고 왜 그러냐 중앙일보 이재호 맞나 이름이 그 양반 왜 그러냐 그래서 여기서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 공약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 신경 안 쓰는데 네. 뭐 네 바퀴 성장론인가 그래요. 그래서 소득지도성장 혁신성장 일자리성장 공정경제 이 네 개를 균형을 맞춰서 추진을 한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그럼 이 네 게 뭐냐. 이게 일단 소득지도성장은 원래의 주류경제학이 기업을 잘 성장시켜서 기업이 잘 되면 월급을 많이 주게 되고 배당도 많이 줄 것이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해피해지고 우리 국민들이 해피해지면 물건을 막 잔뜩 살 것이고 그럼 또 기업이 해피해지고 이게 이제 이른바 낙수효과 아닙니까? 그래 이건 맛. 네. 어떻게 그러면 기업을 잘 성장시킬 것이냐. 이게 이제 원래 주류경제학의 시각이죠. 그래서 이 어떻게를 놓고 또 자기들끼리는 엄청 싸워요. 무조건 그냥 기업에 돈을 퍼주면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기업에 세금도 안 명이고 그냥 기업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적절한 개입은 해야 되고 삼성이 지금 밥통이나 만들고 있다. 아직도 쌀장사나 하고 있다. 삼성을 때려갖고 야 자동차 만들어 바보야 이렇게 때린다든지 자동차 못 만들죠. 반도체 만들어 반도체. 핸드폰 만들어 이렇게 채찍질해가면서 국가가 뭔가 너는 나라에 도움이 되는 걸 만드세요라고 해주는 실제로 그렇게 비류공장 만들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박정현이의 사카린 맛을 보고 달구만, 임자, 반도체? 지난 50년에 대한 짧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것만 갖고도 다양한 얘기지만 소득주소 성장은 이 자체가 이 자체로 안전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주인공이 바뀌었죠. 기업에서 사람으로 개인으로. 그런 거가 아니라 사람의 소득을 어쨌든 간에 늘려주면 소득을 늘려주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 이런 걸 늘려주면 매수가 활성화되고 기업이 흥하고 일자리가 느는 선순환이 발생한다. 즉 시작점을 기업을 키워주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을 경제조체로서 국민을 키워줘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철학의 노선이고. 이게 이른바 포스트케인지안. 제가 어디 가서 자꾸 네오케인지안이라고 얘기했는데 헷갈려서 얘기한 거고 포스트케인지안들의 원래 다른 데도 있는 주장이에요. 다만 네오케인지안과 이른바 신자유주의자라고 하는 통화주의자들의 주류 경제학하고 약간 장점이 달라서 그렇지 약간 비주류의 역할인 건 맞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소득주소 성장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는 임금주소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렀답니다. 웨이지 어쩌고 하는. 그런데 우리는 노동시장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대거 자영업이 가있기 때문에 소득주소 성장으로 이름을 바꾼 것이고. 웨이지라는 단어가 딱 맞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부과되어야 되는 조건이 다른 조건들이 있어요. 그럼 소득을 늘려주면 기업이 잘 되는 어떤 선순환이 발생하는 거냐. 그건 모르거든요 사실. 우리가 돈을 그냥 쟁여놓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업이 어떤 기업이 물건을 많이 팔아서 이윤이 많이 남는다고 해서 기업이 일자리를 실제로 만들 것이냐. 그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낙수효과의 일원의 가장 큰 배신은 그 부분이니까요. 기업의 현금 보유고가 너무 늘어났다. 이건희가 자기 집에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건희 죽었지. 죽지 않았지. 이건희 죽지 않았습니다. 이건희는 살아있습니다. 개인의 주머니를 기업 대신 채워주면 그러면 개인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앞에 한참 전에 말씀해 주셨죠. 임상실험 결과 안 났다. 그래서 모아놓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줘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유럽 국가들 경우에는 네덜란드라든지 그런 걸 하죠. 노조와 회사가 너무 싸우고 하니까 나라가 불러서 우리 셋이서 자꾸 싸움으로 결정하지 말고. 사회적 대화요? 셋이 앉아가지고 너는 이렇게 월급을 많이 줘 여기다가. 그리고 너는 갤럭시 S9 좀 사. 기업은 그러면 너는 일자리를 대신 많이 늘려줘. 이렇게 중간에 거간을 서가지고 소득주소 성장의 선순환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뒤집어 얘기하면 노동자가 어쨌든 양보해 주는 거에 동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노동자도 양보를 해주는 거에 조금 동의를 해야 되고 기업도 양보를 해주는 거에 동의를 해야 되고. 정부가 그 과정에서 이걸 양보했을 때 서로에게 발생하는 어떤 부작용들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갖춰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같이 한다는 게 문재인 정권의 경제 공약이에요. 그런데 혁신성장이라는 건 그럼 뭐냐. 일자리 성장이라는 건 일자리 많이 만드는 것이고. 공정경제라는 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제민주화고. 대리점 갑질 이런 거. 단가 후려치기 이런 거. 그런 거 고치는 게 공정경제고. 혁신성장이라는 건 뭐냐. 이 소득주도 성장만 가지고도 100% 긍정적인 성장은 미진하다. 그래서 기존의 산업정책을 그 틀을 갖고 와서 원래 하던 것을 조금 해야 될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버려서는 안 된다. 그렇죠. 역대 정권의 산업정책.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승단 정권은 그냥 기부 및 초콜렛도였고. 원조 경제였고. 박정희의 중화학공업화. 박정희 정권이 막 추진한 거 아니에요. 중화학공업을 하라고. 안 하면 큰일 난다고. 그다음에 노태우의 북방경제나. 노태우 때 서해안 개발하고 이랬으니까. SOC 투자. 그다음에 노무현 정권의 동북아금융허브와 한미 FTA 이런 거. 이런 그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명박은 뭐였습니까? 4대강. 4대강 너무 좋죠. 캔소 경제. 4대강으로 토목공사를 엄청나게 해서. 단기적인 일자리 많이 늘려주고. 건설 경기를 호경기로 만들어주고. 이런 거고. 이게 산업정책 아니에요. 녹색성장. 이 녹색성장은 사람들이 이게 4대강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원전 수출이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동반성장.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공정경제 이런 건 비슷한 거고. 경제정책으로는 이명박이 좀 더 박정희 리바이벌에 가까웠죠. 그리고 박근혜는 창조경제. 이 창조경제가 뭐냐. 아직 뭔지도 몰라요. 아직도. 그건 이제 앞으로 영화나 숙제로 남아있을 예정이죠. 한 해만 더 했으면 알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알지 못하게 됐어요. 다만 그런 건 있어요. 기술의 발전이 있으니까. 기술의 발전과 그다음에 콘텐츠의 발전. 예를 들면 디즈니 애니메이션 이런 거. 픽사 얘기 많이 하고 그랬죠. 컵을 만들어도 그냥 컵 만들지 말고 디즈니 캐릭터라로 프린트를 해라. 그러면 100원에 팔 거 5천원에 팔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은 큰 효과가 없었죠. 그동안. 그렇게 뭐 큰 효과. 물론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을 잡아가는 데는 영향을 미쳤지만.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정책들이 이거 뭐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킨 게 2008년에 금융기기인 것이고. 그래서 세계의 모든 경제정책 담당자와 학자들이 이거 맨날 하던 식으로 해서는 안 돼. 이런 공감대가 커져서 어떻든지 간에 양극화는 생산성 하락과 연결된다. 양극화가 오히려 생산성을 하락시킨다. 공감대가 생산해요. INF고 OECD고 다 그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그런 얘기 안 하는 집단들인데.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에 국내의 어떤 성장이라는 게 왜 성장을 했느냐. 이걸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이윤주도 성장 개념이 있고 임금주도 성장 개념이 있는데. 이윤주도 성장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회사가 이윤을 내면 그 이윤 때문에 경제가 성장한다는 개념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이윤을 내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개념. 낙수효과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 낙수효과 얘기죠. 그다음에 임금주도 성장이라는 건 어쨌든지 간에 임금이 늘어나는 것으로부터 성장이 촉발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경제를 보면 임금도 늘고 이윤도 늘었잖아요. 둘 중에 그럼 뭐가 더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냐. 따져보니까 이건 연구자들마다 다른데. 지금 소득주도 성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임금이 늘어나는 것이 지금까지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미쳤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임금을 더 소득을 늘리면 앞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더 끼칠 것이다. 이게 소득주도 성장의 기본적인 철학이에요. 닭이 먼저나 달걀 먼저냐의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러나 그건 결론을 내야 되는 거죠. 닭인 거냐 그래서 달걀인 거냐 이게. 왜냐하면 그동안 닭 쪽에 몰빵했더니 문제점이 많이 생겨났다는 건 모든 학자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닭이 먼저나인 줄 알고 닭을 사서 닭을 닭당에 넣고 모유를 주고 했는데 알을 낳지 않고. 오늘부터 똥만 싸요. 지만 쪄. 타조만큼. 아침에 울기만 하고 계속. 도대체. 그리고 막. 팔면봉 하면서 울고 있어요. 팔면봉. 한자로 울어요. 보면 또. 병 걸려도 죽고 투자한 돈 다 날리고. 그렇죠. 그러니 차라리 계란을 사자. 이게 비유가 좀 이상한데. 그렇습니다. 셋이 머리를 굴렸는데 똑똑한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란은 맛있죠. 계란후라이도 어려운 요리예요. 그게. 그래서 어쨌든 이게 소득수성장이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이걸 가지고 역할 분담을 쭉 해요. 그래서 소득수성장은 청와대가 일단은 좀 끌고 가겠다. 이거는 정치적인 자원이 많이 투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혁신성장은 기존에 어쨌든 문법들이 통용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하던 가닥이 있으니까 그거는 김동연 부총리를 중심으로 관료들이 해라. 이렇게 정해줘요. 그래서 이른바 요즘 많이 나온 얘기 있잖아요. 드론, 전기차, 수소차. 큰일 났어요. 왜요? 이게 모든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조그만 무슨 부품이 있대요. 전기차를 세 개. 저항, 저항. 저항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조그만 부품이면. 조그만 별것도 아닌 게 있는데. 세 개의 유수한 자동차 산업들이 전기차에 몰빵하는 바람에. 그게 그 조그만 부품이 품기래요. 그 조그만 부품이 뭘까? 되게 궁금하네요. 그렇죠. 구로 상가 가서 물어보면 다 아셔요. 희만한 거 있다 그러면. 나사? 이 중에 뭐? 이러면서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풀스포를 못 만들고 있대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풀스포 프로 가격이 올랐대요. 미쳐버리겠어요. 아저씨, 3시간 없어요. 아, 네. 아, 그래가지고. 돈 드릴 테니까 사세요. 김동현은. 중고 풀스포. 저는 슬림 있으니까. 네. 김동현은 형식성장하고. 그다음에 공정경제는 김상조가 하고. 그렇죠. 이렇게 나눠졌어요. 네. 지금 이 상황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김상조도 요즘에 좀 어려웠고. 그렇죠? 검찰이 압수수색도 하고. 그런 마음이 아픈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김동현도 와서 들이받고. 이 기저에 뭐가 있냐면 공무원의 복지부동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사실상 한 서브 주제쯤 됩니다. 이게. 아, 그래요? 네. 공무원의 복지부동. 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자기가 써놓고 또. 네. 네. 내가 썼구나. 공무원들이 개혁적인 정권이 등장을 하면. 네. 무슨 개혁에 무슨 과제를 얘기하고 이러는데. 그거 사실 공무원들이 아는 문법이 아니거든요. 원래 하던 게 아니에요. 나더러 근데 하던 것도 아닌데 하라고 그래갖고. 그거 저. 우리가 좀 어떤 상시적으로 생각을 할 때. 하던 것도 아닌데 날 시켜갖고 괜히 펑크나면은.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게 보통 회사에서는 이직사일 1순위죠. 그러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이제 관료들이 책임 안 질려고 하고. 그 다음에 관료들이 이제 나름의 아는 게 있는 거죠. 저거 뭐 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저거 자래야 1년이다. 1년 지나서 무슨 지금처럼 경제 통계 나오고 이러면 대통령과 권력 핵심부들이 마음이 급해져요. 왜냐하면 통계는 눈에 보이는 건데. 그리고 개혁의 과제라는 거는 한 달에 갖고 되는 건 분명히 아닌데. 그 통계가 부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보수 언론 꼭 보수 언론이 아니더라도. 이게 문제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확산되고. 민주주의 사회의 개혁이란 폭력적일수록 인기 있고. 똑똑할수록 저항이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언제나 후자를 싫어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면 권력자가 초조해지고. 초조해지면은 야 이거 개혁은. 하다 말 거야. 한 5년 두고 하는 건데. 지금 당장 좀 통계 수치를 개선시킬 수 있는 뭔가를 해봐. 관료들이 이렇게 쪼면. 관료들이 그때 이제 그때까지 감히 얘기하지 않던 보고서를 꺼내는 거죠. 그래도 이제 단기적 처방이 필요하니까 이건 어떨까요. 그럼 보면 이제 원래 하던 거죠. 그게 정형외과하고 똑같아. 창조경제 지우고 이렇게 혁신경제. 늘 맞던 거 맞으시라고 그냥. 그리고 그걸 적용해보면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개선이 됩니다. 뭔가 또. 그렇죠. 그러면 또 권력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뭐 말만은 사람들 갖다 놓고 고담 중론 해봐야. 고담? 해봐야 안 되는구만. 안 되는구만. 역시 일은 관료가 잘하는구만.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정체의 키가 관료단한테 가요. 그게 무슨 사자성원. 고담의 공무원들은 배트맨만 믿는다. 뭐 이런 뜻이에요. 고담시. 뭐냐.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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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요? 제가 또. 사람들이 정말로 변화를 원해서 새로운 대장을 뽑아서 청와대에 집어넣어놨는데 공무원은 안 바뀌었고 공무원은 일을 안 하는 것으로서 청와대를 무능하게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그럼 무슨 일을 하란 말입니까. 그럼 새로운 걸 들고 왔는데 그 새로운 거는 내가 예전에 하던 일. 그렇죠. 나는 김준표 이헌재. 이 아까 취소한 회의 있잖아요. 규제혁신점검회의. 거기서 그 일이 일어난 거죠. 김동연의 메시지는 이걸 이 종족대표의 감정을 설명한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딱 보니 이거 뭐 원래 하던 일이거나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이게 좋습니다라고 해서 좋은 얘기 쭉 있는데 넘기고 넘기고 넘겨보니까 그러면 이걸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국회가 법을 통과시켜줘야 됩니다. 국회가 지금 법을 어떻게 통과시키냐. 우리 거 우리 일 아닙니다. 그리고 또 좋은 얘기 쭉 있어서 좋아 좋아 넘기고 넘기고 넘기니까는 이거는 중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자는 일을 안 했다는 거 아니야 이게. 이거 그냥 제일 쉽고 생동감 있는 그림은요. 노무현과 검사들의 대화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검사들이 막 딴 말 하잖아요. 그때 혹시 전화하셨냐고 물어보고. 가장 본능 속 가장 밑에 있는 말을 하잖아요. 당신은 5년 있다 간다. 네. 우린 뭐 공무원이다. 철거통이다 우리. 그런 보고서가 올라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아니다 해서 취소를 한 거죠. 몸살도 있지만. 그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회의를 지금 그래도 아무리 자기들이 뺀질돼도 회의 준비는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보여야 되는데 최소한. 그 큰 폰트로. 네. 다 정리를 해가지고 야 이제 들어가면 돼. 청와대 들어가면 된다. 야 다 준비하고 야 리허설 한 번 하고. 우리 오늘도 파이팅 하자 이랬는데. 회의 시간 전에 대통령이 이거 거지 같아갖고 나 취소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쫄리죠 그러면. 네. 이거 이씨 큰일 났다 이렇게 되죠.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겁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지금 직장 나이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디벨롭. 아 그래요? 이게 디벨롭이에요? 이제 갖다 주면 상사가 잘했는데 이대로 좀 더 디벨롭해와. 아 그래요? 네. 뭘. 근데 그러면 이건 받아본 다음에 반려하면 디벨롭하라는 메시지일 텐데. 네. 말을 안 하는 거죠. 표지 보고. 공포라는 건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상사의 메시지 중에. 그렇죠. 네. 지금 보고서 메일로 보내고 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회의 안 하는 거죠. 제가 지난 6년간 그 알실 방송분을 취소했던 게 딱 3번 있어요. 왜요? 언제 언제요? 자세히 말하면 제가 그때 분노가 떠올라서 안 돼요. 너무 내용이 거지 같아서 취소한 거예요? 그 외에 몇 가지 이유로 이번 주에는 방송이 어려울 것 같네요. 라고 말했을 때 진짜 알아들어주길 바랬거든요. 못 알았더라고요. 아 그런가 봐 이렇게. 담찌봐. 어려운가 봐. 나 그날 나갈 수 있어. 그런데 되게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죠. 네. 미팅 취소. 그런 일이 일어난 거고. 그다음에 수석을 그러면 관료 출신을 안 친 것은 아까 얘기하셨지만 윤종원 씨는, 윤종원 수석은 행시 27회고 또 재무부 출신이거든요. 그동안 재무부 출신이 이 정부에서는 조금 홀대받았어요.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죠. 김기식 때 한 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모처럼 재무부 출신이 이제 경제수석이 들어왔는데 다만 전형적인 무슨 재무부 출신이라고 보기에는 약간의 굴곡이 있습니다. 중간에 김대중 정부 때 기행예산처로 발령이 되는데 이 기행예산처라는 데는 보통 경제계획원 출신들이 가지 재무부 출신이 잘 안 가요. 네. 재무부 출신들은 재정경제부 남아 있지. 그걸 보면 사실 모피아 중에서도 약간은 비주류성이 있다. 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런데 일은 잘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 기사를 찾아보면 윤종원 수석이 서기관이고 이럴 때 중요한 팀 이런 거에는 들어가 있었던 기록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볼 때 일은 잘했는데 정치적으로 어쨌든 그 내부에서 주류는 아니었던 것 같다. 일 잘하면 알토란 부서를 많이 간 다음에 부서장 직위를 좀 스쳐 지나가죠. 그리고 이명박 때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을 최장기로 해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뭐냐면 이명박 때는 재무부들이 다시 득세한 시기거든요. 재무부들이 득세했는데 이 경제정책국장이라는 자리는 원래는 소위 말하는 경제계획원 라인들이 하는 자리예요. 경제계획원 라인들이 경제정책국장하고 재무부 라인들이 금융정책국장을 해서 양대정책국장인데 이거를 재무부 라인 중에서 그래도 기획예산처를 해본 경제계획원들의 하는 일을 해본 윤종원을 시킨 거죠. 그래서 최장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게 가장 중요한 힌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 그 밑에 혹은 자기랑 수평에 있던 공무원들하고 가장 최근에 오래 알아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청와대가 구할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가 또 행시 26회여서 한 기수 위예요. 윤종원보다. 이게 공무원들도 기수 따지거든요. 검사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김동연하고 윤종원이 얘기하면 분명히 김동연이 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전은 맞춰줬어요. 과거의 기록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정책을 다루는 팀 같은데 윤종원이 서기관으로 들어가 있으면 거기 과장으로 들어가 있는 게 김동원이고 이러거든요. 그렇죠. 하나 위니까는 그 의전은 또 맞춰주고 김동연을 약간 배려도 해주고 그러면서도 윤종원이 갖고 있는 조직 장악력 이런 거에 기대감을 또 실어주고. 윤종원 수석의 인사코드를 지금 하나씩 하나씩 해석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이 공무원들을 다뤄봤고 혹은 같이 일해봤고 경제기획원 출신의 부총리 턱 밑에 재무부가 꽂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재무부 출신이. 그리고 윤종원 수석은 또 OECD 대사 시절에 포용적 성장 이런 걸 얘기했는데 다만 포용적 성장하고 소득주도 성장이 같지는 않아요. 포용적 성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시작은 이윤주도로 시작을 하는데 다만 보완책으로서 양극화 해소나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이론이고. 온건하다. 그런데 그래도 현실에서 정책을 펼칠 때는 소득주도 성장하고 만나겠죠. 포용적 성장이 그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래서 지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하고도 맞는 부분이 있는 거고 다만 기존 관료의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확인된 바도 있는데 민주노총이 불만을 표시한 거죠. 한상균 위원장 석방하라. 이걸 OECD 가서 하는데 그때 윤종원 수석이 민주노총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불 지르고 이런 것처럼 폭력적인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약간 극언을 좀 했다. 그런 점에서 윤종원 싫다. 이렇게 입장을 냈어요. 그냥 동네 흔해 빠진 시장주의자 같은 소리를 하더라. 프랑스에서 불 지른 걸 알았으면 이 사람들 되게 순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원래 가장 논리적인 도출이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착하고 순한 사람들인데. 불도 안 지르고. 어쨌든 관료 출신은 관료 출신이라는 거죠. 그런 것은 있지만 어쨌든 이런 다면적인 이런 노림수가 있는 인사라고 봐야 된다. 이런 맥락 속에서. 그럼요. 이런 점이고요. 다만 최근에 정부의 약간의 어떤 뭐랄까. 위원함이라고 하면 위원함인 거고 후퇴라고 하면 후퇴라는 거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에 좀 주시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참 시끄러웠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이 있었죠. 이걸 가지고 말이 많았고 이걸 원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도개선 TF에서 좀 어떻게 노동계하고 조정을 해보겠다라고 장기간 작년부터 논의를 했는데 결혼을 못 낸 거를 홍영표 원내대표가 가져와서 국회에서 처리를 해버리는 바람에 산통이 좀 깨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전교조가 지금 법의 노조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박근혜 정권이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박근혜 정권이 어쨌든 간에 법의 노조를 만들어버린 거기 때문에 지금 정권이 사실은 그때 했던 처분을 취소하면 사실은 문제 풀리거든요. 그런데 취소를 안 해준다라고 김의겸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전교조 청와대 앞에 갖고 머리 깎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하기로 했죠. 주 52시간 근무제를 노동계랑 이렇게 공약을 내걸고 합의를 해서 하기로 했지만 노동계가 100% 해피아나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주 52시간보다 더 줄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일주일이 7일이냐 5일이냐 근원쟁부터 시작된 어떤 역사적 맥락이 또 있어요. 그 얘기 얘기하면 또 한쪽 끝도 없으니까. 그래서 원래 노동계가 선호했던 중복할증, 휴일 근무를 했을 때 휴일 수당과 연장 수당을 같이 주느냐 아니냐의 문제에서 그거는 중복할증을 안 해주기로 하고 노동계의 요구를 다 안 들어줬거든요. 지금 나열된 이 이야기들의 귀결은 뭐냐면요. 벌써 20년째 하고 있어서 잘 안 돼서 그렇지 이번 사회적 대타협의 기구에도 노동계가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들이 있어서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로 들어오기가 어려워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노총은 원래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면 논의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민주노총도 사실은 요새 분위기가 일정 정도 노동계 배려가 있다면 들어올 수 있다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최저임금 이후에 일어난 1년의 노동정책에서의 약간의 흔들림이 산통을 깨서 지금 분위기 좀 안 좋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주소 성장을 잘하려면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당분간은 좀 어려워진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엊그제 얘기한 종부세 얘기 그런 거 과세 강화가 기대한 만큼은 잘 안 됐다 이런 게 있어요. 일본 교수님 제가 일본 교수님이라고 얘기하는 이강국 교수라고 있는데 리치메이칸이라는 일본의 무슨 대학교에서 경제학 교수하시는 분인데 어찌나 한국 사람이 일본에 가서 경제학 교수하면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왜요? 거기까지 가서 교수하시는 거예요. 저걸 놀리라고. 일본 말도 잘하실 것이고. 소개 안 하셔도 될 걸. 아무튼 그 교수님이. 그 교수님이 페이스북에다가 이 세금 폭탄이라고 조총동이 하는데 세금 폭탄은 아니고 콩알탄이에요 이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로 기대에는 못 미치는 아니다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다만 이제 두고 봐야 되는 점은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공시가격을 합리화하면 공시가격이 너무 낮게 측정돼 있으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그걸 올리면 당연히 세금도 많이 거치기 때문에 그게 좀 더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세금이 더 거칠 가능성이 있긴 한데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는 과세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줄 알았는데 조금 거둬가지고 이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둬야 복지제도나 이런 데 들어가는 재정이 확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미진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도 뭔가 후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과거에 송파 세모녀 이런 얘기 나왔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런 거는 복지제도에서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좀 논의가 지치부진하고 이런 일련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뭔가 유연함을 발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더 액셀레터를 밟기 위해서 약간 발을 좀 떼고 약간의 텀을 두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선거를 너무 이겨가지고 지금 약간 이거 너무 또 우리가 일방 독주하면 바로 역풍 불 수 있겠는데 이걸 보는 것인지 왜냐하면 실제로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이 일어났을 때 열린누리당의 그 역풍으로 대거 장선됐잖아요. 그리고 2천 원의 종부세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그때 한나라당이 세금폭탄 들고 일어나가지고 2006년에 지방선거 망했다 이 트라우마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수순인지 이거를 봐야 되는데. 저도 문재인 정부 하는 거는 여러모로 왜 원래 성공하는 정부는 당연히 이런 측이 그겁니다. 다른 데서 뭘 해서 성공했지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전에 가까운 주변에서 뭘로 실패했지를 보고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건데 여러모로 참여정부의 모델들이 삐끗했던 것들을 놓고 다시 세보는 것 같다는 인상을 많이 받는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 경우도 전략적 스텝백으로 보는데 문제는 남의 장기적 비전 이런 거 봐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변에? 마음에 안 들면 반대해야지. 네. 저 제가 지금 여기서 장기적 비전. 장기는 제가 잘 못 듣지만. 장기적 비... 장기에 대해서. 이 팬이 지금 말문 막혔어. 네. 장기... 6년 만에 한 세 번째쯤 돼요. 방송을 취소하겠습니다. 몸살이 왔어요. 어깨에 주사 맞은 거 보여요 지금? 불주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향후에 두 가지 시나리오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뭡니까? 첫째는 관료들이 해법을 갖고 왔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지표 개선들이 이루어지고 성과가 나고 청와도 해피하고 더불어민주당도 해피하고 야 이 가지야! 이렇게 해가지고 관료들한테 다시 정책의 균형이 쏠리는 하던 거 하니까 좋더라. 100% 그렇게 생각하진 않겠지만 또 어영부영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삶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그럼 조선빚은 그 화를 거둘 것이고 그러면 제가 자꾸 이 이름밖에 안 떠오르는 거예요. 이 현재 김진표가 했던 뭔가 일들을 다시 할 수도 있다. 네.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EJ라고 하지 않습니까? 관료로 관료를 쳐서 관료조직 장악에 성공하고 그다음에 소득주도 성장을 더 강하게 밀어붙여서 결국 관료를 데려와서 관료조직을 쳤지만 그게 관료한테 딸려가는 게 아니라 관료를 통제하는 그림으로 만들어서 더 잘 할 수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죠. 저는 이게 지금 매우 당연하게도 청와대가 원하는 것일 것이라고 보고 그렇죠. 청와대는 지금 이 후자를 얘기하거든요. 복지부동인 관료들한테 채찍질을 좀 하자. 네. 청와대 후자를 얘기하는데 다만 후자를 얘기하지만 전자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사람 삶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네. 관료로 관료를 장악하는 건 솔직히 말하면 참여정부도 늘 꿈꿔왔던 걸 거예요. 그렇죠. 참여정부는 이렇게 균형을 맞춰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다 불러놓고 토론도 시키고 성향 다른 사람들 둘을 놓고 견제하게 시키고 그게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새로 들고 나온 방식은 파워게임상 이 관료들에 테트리스를 맞추는 일이죠. 그렇죠. 이 서열에서 이렇게 저 서열에서 저렇게 이쪽 파벌에서 저렇게 저쪽 파벌에서 저렇게 맞춰놓으면 서로 으르렁대느니 청와대 말을 들을 것이다. 그렇죠. 라는 지금 상정을 해놓고 인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여정부 때는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으니까. 한 번 실패를 똑같이 해서 또 실패하면 그럼 안 되는 거죠. 참여정부랑 목표했던 것은 대충 비슷한데. 그래서 개각을 좀 첫 번째 신호를 한번 봐줘야 되겠다. 네. 맞습니다. 개각이 이제 있을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동연의 거취와 관련해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김동연 유임되는 거죠. 김동연 유임되면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유임의 한 표입니다. 이 어떤 청와대가 전자의 시나리오냐 후자의 시나리오냐를 좀 더 봐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다른 관료 출신을 데리고 올 수 있는데 다른 관료 출신을 그냥 데려오기 어려우니까 정치인 관료 출신 사람을 데려올 수 있어요.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이건 진짜 극단적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린 김진표 올 수도 있어요. 김진표 의원 올 수도 있고. 지난번과 다른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하며. 특히 지금 제가 막 이건 음모론. 음모론으로 막 얘기하면 김진표 의원은 저거 한다는 거 아니에요. 대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당대표. 지금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레이스에 들어가서 경쟁을 한번 해보겠다는 건데 될까요? 이게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청와대에서 저 사람 당대표 되면 어떡해. 경제부총리 빨리 불러와 불러와. 입각 고고. 다른 수도 없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건 상상이 여경해서. 집에서 혼자 앉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시나리오가 되면 악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좀. 좀 삐끗할 수 있는데. 그것도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신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음 스텝에서 그러면 또 보완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좋지 않을 수 있다. 지금까지 수순이랑 안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예 비관료 출신이 경제부총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례는 거의 없거든요. 과거의 사례를 찾아보면. 그래서 이런 사례가 비관료 출신인데 아주 개혁적 성향인 사람이 경제부총리를 하면 그거 엄청난 파격이 될 건데. 현재까지는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파격하면 조중동 난리 나고. 또 관료들의 복지부동도 더 강화되고 심해질 수 있어요. 관료들이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법적 파업이에요. 그리고 경제부총리는 관료들의 엘리트 오브 엘리트들을 통할해야 되기 때문에 관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관료 출신일 수밖에 없는데. 그게 그래서 어렵죠. 여러모로. 그래서 이런 확률은 높지 않아서. 이런 시나리오를 같이 염두에 두고. 앞으로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키는 이런 데 있었습니다. 참여정부에게 작전하게 되는데. 그런 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게 뼈아픈 복습이라는 거죠. 참여정부는 지금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최근에 두 번의 선거를 비교적 압도적으로 이겼고. 지금의 여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으로 승리했을 때는 정치적인 세가 제로 베이스에 가까웠단 말이에요. 여당 내에서도. 엄청 슬펐죠 그때. 여당도 작았는데 여당 내에서 자기 세력도 없었어요. 설렁탕 안 사준다고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입맛에 안 맞는 걸 삼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거 먹고 배탈 난 경우가 많았던 거고. 그 약들 중에는 이현재 김진표가 있었다고 저는 항상 얘기하는 편이고.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조금 후회도 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복지회사는 이 아래로는 안 내려갑니다. 라고 선탁급구 관료들한테 던져버렸어야 되는데. 그걸 설득한다고 불러다 놓고 토론을 하고 서로 견제를 시키고. 이러느라 아까운 시간 다 보냈다. 그 얘기를 진보의 미래인가. 회고록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치를 다른 이론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렇죠. 말로 하는 대화만 대화가 아니다.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그렇죠. 인선도 대화하고 승질내는 것도 대화하고 장사정포 쏘는 것도 대화다. 장사정포. 맞는 대화 방식을 선택했다. 무서워 장사정포. 이번에는.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관료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가 키 포인트로 계속 진행이 된 거네요. 지금은 NPC까지는 아닌데. 나의 몇몇 서브 캐릭터들 간의 케미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그러니까 주된 고민인 거예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점은 대전제. 관료가 말 안 들으면 계속 망하게 돼 있다는 거거든요. 일은 관료가 해야 되니까요. 원하는 일은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말도 안 듣고 일도 안 하는 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고위 관료들은 레밍과 비슷해요. 레밍 발언. 처참히 죽곤 하는데. 잘 써야 다 살아요. 그렇죠. 길을 잘 만들어줘야 되고 잘 시켜야 되는데. 너는 땅을 파라 이렇게. 안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시작하자마자 너는 수직으로 밑으로 파라 그러면 걔가 계속 파다가 다 떨어져 죽고. 가슴이 아프고. 공멸로 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게. 종복들이니까요. 종복을 다루는 종복 입장에서 그 다루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또 시간을 잇따로 잡아먹은 미나문 꼬치. 예술적으로 맞추지 않았어요 시간을? 예술적으로 한 기대치보다 20분 정도 오바됐고요. 그 정도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빨리 가시라는 의미에서. 이따 오랜만에 이경혁 문학인 만나서 인사하시고요. 와 계시네요. 게임 문학. 네. 바깥에서 애랑 육아하시느라고 시커멓게 타줬네요. 게임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집에서 들고 왔어요. 지난번에 드린다고 했던 거. 모자. 감사합니다. 폴아웃 볼트 111. 빨리 나가라고요. 이상한 모자를 던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민아 아저씨의 미나문 꼬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용산의 숨은 보석 컴스테이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안녕하세요. 컴스테이션에 걸어다니는 콜센터 이경식입니다. 하드코어 게이머는 과소비를 해야만 할까요? 이것은 지난 4반 세기 동안 인류가 스스로에게 던져온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컴스테이션의 답은 있으면 써도 되지만 안 그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16스레드의 옥타코어 CPU의 가격대도 더 이상 꿈이 아닌 세상. 정보를 구하실 시간이 없다면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비용의 합리성을 고려하신다면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011-892-5568로 전화주십시오. 조용한 형제들은 폭주하는 주문에도 끄딱없습니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자체 교사 자격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들만 수업을 진행하고 적은 학생 수를 유지해 수업에 질이 떨어지지 않는 전화영어 Perfect 25 그게 이제 그 식인종하고 선교사는 그냥 식인종과 선교사가 살아있는 것만 중요하잖아요. 이 게임에서는. 네. 근데 이 식인종과 선교사가 경제 고위관료들이면 국가경제가 흔들리는다는 거죠. 네. 이. 이제. 저 뭐냐. 오보회를 불다가요? 네. 재무부나 경제기획원 출신의 고위공직자들은 자기들이 선교사인 줄 알 거예요. 네. 시민단체나 경제학자 출신들을 식인종으로 생각하고. 이 밸런스도 맞춰줘야 되는데. 이 고위관료들 사이에서의 밸런스도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이 고위관료들을 한쪽으로 내 몰아 그냥. 네. 니들 나쁜 놈이 들으니까 그냥 밑에서 일만 해. 이렇게 시키면 어떻게 하죠? 일 안 해요. 그렇죠. 그리고 하는 방법을 또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정책 추진에 의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을 막 자르죠. 그건 거의 두테르테입니다. 그럼요. 아니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전문가인데. 우리가 관료 관료 이러니까 거드름 표현한 사람들 같지만 사실 그 의미는 전문가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그냥 아르바이트 한 서너 명 있는 업장에서부터 중견기업의 과장님, 부장님, 차장님 이런 양반들 아니다. 그런 사람 아니고 세상 모든 게이머들은 알아들을 수 있어요. 뭐를요? 배분이 잘 돼야 시키는 일을 합니다. 포지션이 틀리면 다 틀려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전을 만들어줄 자기와 코드가 맞는 사람들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비전을 만들어놓으면 그걸 실무로 추진할 사람들이 너무 중요하죠. 지금 그 실무로 추진할 사람들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 분명한 지점에 대해서는 김민아 아저씨가 많이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다른 언론에서는 잘 들려주지 않는 내부가 어떻길래. 왜냐하면 다 모르니까요. 그렇죠. 내부가 어떻길래. 언론들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느냐. 에 대한 해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역시 그래서 경제부 기자. 이런 사람들이 왜 김민아 아저씨처럼 나와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걸 생각 못할까. 게임에 익숙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바빠가 그렇고. 저희가 도와드리죠. 내일이지가. 오랜만에 파켓 문학관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윤세민과 윤희피디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I, D, W, K